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현대중공업노조와 대우해양조선노조가 집회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또 상당히 난동에 가까운 그런 것을 부렸습니다 이에 이어서 경찰은 또 물렁하게 대책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버려야 될 게 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장점도 많지만 단점은 첫 번째가 집단적 사고에 좀 자주 빠집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에 별로 익숙치 않은 그래서 우리라는 데, 위이라는 데 쉽게 빠지게 되죠 얼마 전에 공병호TV를 보고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활동하신 분이 자신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국인 동료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특징을 몇 가지 올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주 우선순위의 상위에 집단적 사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석상회에서 회의장소에서 좀처럼 자신의 의견을 잘 발표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한국인의 단점 같다라는 부분을 올렸는데 저는 특히 집단적 사고라는 부분은 오랫동안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삶은 대단히 개별적인데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주체적인 그런 판단, 생각 이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하고 비교하고 또 남이 하면 나도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일이 대단히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죠 또 집단적 사고는 창의적 사고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요구되는 창의적 사고하고 집단적 사고라는 것은 대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정이 이성을 압도할 때가 많습니다 논리나 합리나 이성에 따라서 뭘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익숙치 않죠 꼼꼼히 잘 따져보지 않습니다 정책을 세울 때나 개인이 어떤 것을 투자할 때도 두리뭉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또 우리가 남이가 하는 식의 그런 구호나 이런 부분들이 정치 무대에서도 굉장히 잘 통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가들이 선전이나 선동을 하기가 좀 쉬운 사람들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독 이렇게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기 사건이 많은 것도 사기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기를 단항하는 사람에서도 일정한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이성보다 감정이 압도하는 그런 부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민감한 정책도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 쉽게 통과될 수 있는 것이 한국 사회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때를 쓰거나 우기는 데 익숙합니다 또 때를 쓰거나 우기면 또 통할 때가 많고 그냥 회사라는 것은 계약이지 않습니까? 아주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회사를 부모하고 혼돈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기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회라는 것도 약속이죠 공공집회에서는 당연히 질서를 지켜야 되죠 그런데 기물을 부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죠 대통령 앞에 펑펑 우는 젊은이들도 있죠 논리나 합리가 익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숫자라든지 합리의 바탕을 두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도 잘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남탓하는 데 익숙합니다 남탓하는 데 어떤 사건이나 사고는 불가피하게 터질 수 있지만 불가피하게 터질 수 있는 사건에서조차도 업무론이 행행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되고 이렇게 남탓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한국인들은 세상에 온갖 삼라만상에서 뭐 뭐 때문에 뭐 뭐 하다라는 것을 찾는 데 익숙하다고 봅니다 삶의 본질을 지키하면 사건이나 사고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고 또 불운이나 행운은 항상 따를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잘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사회가 업무론이 덜 끊는 그런 사회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죠 남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완장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작은 배슬이라도 배슬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허세를 부리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인간으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이 관직에 진출한 다음에 180도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있었으니까 원래부터 사회가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회가 좀 정치지향성이 강한데 또 정치지향성이 강한 민족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슬을 추구하는 거죠 완장의식이 그냥 피에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 쓸데없는 자리, 우연해 이런 걸 잔뜩 만들죠 허위의식, 허세, 허장성세 그러니까 폼 잡는 걸 좋아하는 거죠 완장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대통령도 뽑아 놓으면 갑자기 완장의식이 너무 강해가 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속이 좁고 이해심이 부족합니다 질이나 풍토가 그런지 알 수가 없지만 정말 한국인들은 이해심이 부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굉장히 좀 강하죠 다른 사람의 공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잘한 것을 인정하는데 대단히 인색합니다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의 10주기 행사는 아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지난해죠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었습니다 100주년 참 돌아오지 않죠 또 이제 100년을 기다려야 200주년이 되니까 그때도 보면 기념 우표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심지어는 그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구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죠 완전히 그냥 재를 뿌려버린 거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분의 과도 있지만 그분 덕택에 오늘날 한국의 이런 산업화 시대의 전체 털이 짜여졌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참 속이 좁고 이해심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 자신도 또 한국인이니까 저도 자책을 하죠 그러니까 속이 좁으니까 화해하고 이런 것이 드물고 한 번 싸우면 마지막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좀 더 높은 뜻 대위를 위해서 뜻을 모으는 일도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한국인들은 본래 나누는 데는 별로 익숙지 않습니다 우리 어느 구조에서 항상 우리라는 것이 많이 나오고 식문화에서도 일본하고 아주 대조적인 것은 일본은 각자 상을 받치면 우리는 함께 먹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근대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익숙해졌죠 지금도 그런 잔재가 내 것과 남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위장소에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남의 기물을 막 부수고 이런 부분들도 한국인의 본래 성장 본래 본성이 드러나는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쓴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인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스스로를 잘 아는 것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핵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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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itiate às COVIDune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